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닥터케이가 시장 반등세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예측 틀리지 않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1100억 1000억대 정도로 거래소 매수세 들어왔구요. 코스닥 외국인이 637억 딱 잡아주니까 그냥 대본 급반등 했습니다. 코스피 0.82% 상승 그리고 코스닥 1.46% 상승 전일 음봉 다 말아올리는 코스닥. 코스피도 이탈됐던 정거점 부위 대본의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 다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물을 외국인이 조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장 종료 이후 정도에 급하게 밀어서 그렇지 선물도 장 중반에 당겨주면서 양호한 흐름이 없구요. 특히 콜옵션을 대규모 매수하는 걸 외국인이 매수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100% 채워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중국 플러스 1.42% 닉케이 1.29% 상승 환율 무리 없구요. 1121원 그리고 해외 선물 미국 다우존스 0.31 나스닥 0.25 그러니까 문제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와 있는 거 확인했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선물 땡기는 거 보구요. 아까 보셨다시피 선물을 이렇게 땡긴 거 보고 그냥 다 실어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실어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차액 실연한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한 부분도 있고 신규 매수 들어간 것도 있어요. 자 일단 현대차 현대건설하고는 하나케미칼은 하나케미칼은 다 청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무너지는 거 보고 충분히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자 추가 상승하면 뭐 그냥 패스구요. 여기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던졌거든요. 그리고 차근차근 끊으면서 왔어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도 현대건설은 조금 남겨뒀습니다. 그죠? 아주 소액. 위에서 잘 챙기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남북경협이라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고 올라가면 좀 그러니까 그죠? 밑으로 처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정석적인데 혹시나 랠리 한번 딱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물량 조금은 들고 갑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3분의 1 매도 했습니다. 3분의 1 매도. 그리고 대용제약.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성공. 퍼펙트. 올라가기가 더 쉬워보이는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프로수건이다. 자 그리고 어저께 손절했던 셀트리온. 자 20만 2천원권에 들어갔다가 그죠? 어 20만 3천원이군요. 20만 3천원에 들어갔다가 천원이라도 샤킹하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쫙 팔리게 그렇게 안합니다. 20만 3천원 들어갔다가 20만 손절하라 해서 3천원 손절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20만원에. 19만 4천원 손절 가능한 사람 해라. 그리고 현대차 3분의 1 팔은 것까지 엎어쳤쳤습니다. 일단 올라갔어요. 일단은 프로수건 마감. 프로수건으로 오늘 마감했는데 시집권이기 때문에 올라타면 21만 2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을 했고 자 아무리 바이오가 안좋아도 이게 저점부이기 때문에 한 번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21만 2천원까지 먹으러 일단 매수였습니다. 일단은 성공입니다. 자 돈을 안 돌려요. 현대차 팔아먹은 거 여기 셀트리온 마지막에 더 추가 시로 넣었어요. 여기. 그죠? 자 하나 하나 케미칼 수익 실현한 거 돈 안 돌립니다. 시장이 좋아보이니까 저점매수 셀트리온 박스건 하단이기 때문에 아 투입했다. 제 기준으로는 100%입니다. 포트폴리오 100% 채워나간다. 현재까지 양호하다. 수익도 안하고 있다.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스템 임플란트 우리 창욱 선수 이에 이하 대번 올라가죠? 닥터케인 여기서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 여기.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구요. 그죠? 종근당도 뭐 그죠? 추가 상승 LG화학도 뭐 나쁘지 않다. 그죠? 관심 가져야 된다. 상단에 있는 건 전부 거의 빨간불 닦였습니다. 그죠? 자 지금 장애 특징 엔터즈 조금 조정받는 것 같아요. 사실 YG엔터테인먼트 정도는 어느 정도 뭐 조건해도 되나 공매도 과열 이거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했습니다.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에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한다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른 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들부러 들어가자 소린 안했는데 바이로매드 뭐 나쁘다 그랬으니까 살 수 있다 그랬어 올라갑니다. 그죠? 셀트리온 오저께 손절하고 또 들어가냐? 네. 또 들어간다구요. 왜? 매수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매도 시그널 나와서 전전점 깨니까 매도했고 다시 올라타는 매수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매수? 일단 성공. 1.5% 까졌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6% 플러스거든요. 1.5 내주고 6% 먹으러 갔습니다. 그죠? 또 손절하면 한 2-3% 또 깨집니다. 그건 감소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제이아 최수연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케이아 시장판단 내지는 종목 선정 후리지 않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현대건설 다 9%대 이상 수익 수익 난 건 여러분들이 다 인정해 주시고 계시고 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 닥터케이 주식아카데미 다음 카페 치면 그냥 다음에서 치면 다음 카페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회원으로 등록해 놓으십시오. 또 특별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는 인원들은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인데 여러분들 제이제이야 어디 무료에 나보다 더 성의있게 해주는데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한글로 적어봐봐 제이제이야 한글로 없어요 절대 있겠냐 제정신으로 그렇게 안해주지 자 저는 유료할 때 할값에 당분간은 무료입니다. 2년동안 무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좀 더 성의있게 하기 위해서 유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깨놓고 할거에요. 자 그거는 됐구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반등하고 있고 시장판단 틀리지 않고 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리딩하는 방송도 잘 없을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리딩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틀리면 무슨 개족을 팔며 무슨 욕을 덜어먹을 무료로 리딩할겁니까? 리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안내해드리는 겁니다만 그죠? 자 그러나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증해봐라고 저는 떳떳하게 그냥 실시간으로 다 사업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 몫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보시면 되겠죠. 저도 마감 시장하고 셀트리온 삼행제 분석방송은 간단하게 점검 차원에서 점검하고 이제 방송시간도 저도 적절하게 조절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하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께 저도 신비주의 신비주의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든 업종들 거의 상승세 마감했다. 자동차 전기전자는 하이닉스 아까 빠지고 있던데 좀 땡겼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60이 다이렉트로 넘었네요. 이제 여기 인근까지 4만4천원권 인근까지 갔다가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집니다. 삼성전자도 쓸 관심 있습니다. 여기 넣어놓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관심 없어요. LG전자도 별로 관심 없어요. SDI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조선주 반등하네요. 그죠? 조선주 괜찮아요. 아직까지 안 죽었어. 조선주 건설주는 아마 남북경협이 약간 주춤하는 회사도 있고 그냥 끝까지 가는 회사도 있고 꼭대기서 잡으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통신주도 뭐 그죠? LG유플러스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LG유플러스 나쁘지 않아요. SK텔레콤은 조금 탄력이 떨어졌어요. 통신준에 LG유플러스 정도로만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이제 뺍니다. 종목 삭제. 냉정하게 빼버립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이제 추세 확 무너지니까 이거 일단 뺍니다. 귀향 보냅니다. 이거 나와 어저께 분명히 안 좋다 그랬어요. 그 전날도 탄력이 떨어졌고 자꾸 뭐가 잦다고 자꾸 추세 무너뜨리려는 시도나 온다 해서 별로다 말씀드렸어요. 양양야 아까 찾을 때 뭐하고 상처만 주고 떠난 SK 레이첼야 상처를 주고 떠난 애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우리 대웅이를 다시 맞이하자. 너에게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대웅이 그리고 이노 이노 이름도 남자이름 같네 이노 현대차가 있잖아 우리는 그지 셀티레온도 본인은 프로스지 레이첼야 레이첼이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열심히 해봐 공부 시험치가 떨어지면 그냥 집어치우고 전업해 본인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다 진짜로 창희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그냥 한달 월급 조금 안되게 챙겨버리는 아 클라스 창희 선수 HLB를 손전하면서부터 닥터케이와 좀 더 돈독해지면서 이제 존버 따위는 하지 않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열심히 열공중인 선수 이런거 잡아낼 줄 알면 되는거에요 그죠 5천원 오일선 지금 하다가 이거는 조정 좀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조정 받으면 다시 사넣습니다 20일에 그거 잘해내면 끝내주는거 아닙니까 여기서 5.5% 먹어내고 딱 윗림에 다시 사넣고 그러면 여기 원위치 다른사람 가만들고 있으면 그냥 5% 빼안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10% 넘게 먹습니다 그거 끝내주는거에요 닥터케이와 같이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거 쳐질러 이런거 쳐질려 쳐질려 하는거 안 냅둬요 아침부터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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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어저께부터 좀 던졌던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 어젠 안 던졌어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기 도치인데 내가 안 던져요 홀딩이라 그랬어 오일선 깨면 던지를 했는데 오늘 오일선 깨니까 3분의 1 3분의 1 하다가 이거 쳐질 것 같다 다 던졌어요 올라가도 아쉬워할 거 없다 창의선수 던진거 셀트리온에 박았다 먹은거도 있으니 박았다 그런데 창의는 좀 늦게 봤기 때문에 돈천원까지 쓸수도 있는데 올라갈 확률제복 있어 그러면 먹고 갈아타서 또 먹고 죽이는거지 가능성 있습니다 셀트리온 3행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전일 20만 3천원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수타임이 나서 왜냐하면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양봉수길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20만원 깨지면 던진다는 시그널대로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타는거 확인하고 어저께 손절했는데 오늘 또 들어간다고 네 또 들어간다구요 매수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홀딩 21만 2천원권까지 가면 6% 넘게 먹는거 아닙니까 그거 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쪽 깨지면 어떡하냐 또 손절할겁니다 그렇게 해낼 수 있으면 그게 잘하는겁니다 샀다 팔았다 조장하는거 아닙니다 시그널대로 하는거에요 일단 적당히 산 분들은 다 뿌러수건 그냥 뭐 적당히라도 뿌러수건 마감했어요 자 셀티눈 헬스케어도 추가 하락은 멈추고 양봉 세웠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된다 강하게 반등 나와야돼요 전부 다 그래야 7만 2천원권까지 노려볼수 있구요 셀티눈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0일 20일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저항받을 가능성 높은데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향후 주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로매드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고 잘갑니다 그죠 5천원 플러스 다행이네 하하 그죠 한미약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꾼 돌파 못했어요 지지부진해요 어떻게 되면 좋다 종근당처럼 이렇게 돌아서고 하면 좀 더 관심 가질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밑에서 그럼 잘 잡으면 좋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추세가 돌려낸걸 해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 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돌려내고는 한참 아 랠리를 좀 한다고요 뭐처럼 카카오가 그런걸 딱 정확하게 표현해줍니다 카카오 예전에 닥터케이 방송 초반에 정말 이야기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어떻게 자 3년동안 하락했던 여기만 딱 보면 돼요 3년동안 하락했던 하락투세를 돌파해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죠 8만6천원 여기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돌려내기가 안쉬운데 돌려내면 여기 8만6천원입니까 여기 인근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 빠지는게 돌려내면 안쉬운거거든 돌려내는게 뭐가 있다는거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 여기 인근에서 조정받았을때 들어가면 좀 올랐다 생각하죠 여기보다 7만원권에서 지금 8만 얼마 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만 해도 벌써 1만6천원 아닙니까 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기는 여기까지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돌려내면 많이 간다는거 돌려내기 안쉽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턴 어라운드 기업자체의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든지 뭔가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추세를 돌려내는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눈앞에 보면 많이 올라온거 같은데 바닥에서 바닥에서 쪼붙 올라 보인다 아닙니까 눌리먹줄 때 사면 올라간다니까 16만원까지도 갔어 여기 저기 범호사는 경위가 지 맘대로 14만5천원 아버지 회값 때 쓸 돈 14만5천원에서 지 맘대로 사서 내가 안말라 안오고 이따가 16만원 찍고 세번째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팔아 팔아라 한날 그다음부터 그냥 내리꼽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도 잘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돌려내는 종목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뭐처럼 현대차라든지 여기 받아도 사면 좋았겠죠 노 여기서 사도 충분히 먹는다니까 9% 10% 먹잖아요 그럼 되는거에요 그죠 이런것도 마찬가지고요 올라타기 시작하면 올라가는겁니다 여기 밑에서 잡으면 좋겠죠 아니라고요 돌려낸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충분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3번 눌러 예이야 그게 훨씬 낫습니다 밑에 박박 기우고 있는거 손절 칼손절 못하면 밑으로 꼬꾸라지면 그냥 끝장나요 끝장난다고 뭐처럼 이런것처럼 이제 돌려냈지만 이런 부분에서 쌍바닥 쌍바닥인거 같죠 밑에 깨지면 던지겠다는 가구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구 여러분들 과연 되었습니까 안 던지면 어떻게 된줄 알아요 바닥 쌍바닥인데 잡을거 같죠 잡았다 칩시다 안 던지면 30% 그냥 작살나요 그죠 30% 더 낫네 40만원에서 22만 7천 갔으니까 18만원 빠졌어요 몇 프로입니까 와 40 몇 프로 빠졌네 와 작살나는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하향하는거 하지마라는겁니다 우하향 말고 우상향으로 돌려내면 취직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회를 몇번 줘요 생각할 기회를 몇번 준다고요 생각할 기회를 잠잤다고 꿀아앉아서 방송터러라 양양아 손들고 밤이 편해서 잠을 잤다고 나는 밥먹으면서 손에 핸드폰 쥐고 밥이 이불이던지 잘 몰랐는데 넌 잤다고 이야 아 머리아퍼 내가 아무래도 강의 들은거 같아요 골이 띵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욕심만 약간 버리면 딱 되는겁니다 아니면 정 밑에서 한번 잡아보고 싶으면 10% 20%의 아 배정으로 이런 이런 20일 돌파하고 이경이 좀 있는 이런건 들어갈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간게 뭐죠 그런거 몇개 있어요 몇개 있는데 어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각 잘 안나요 돌려보다보면 아 기획이 날수도 있고 엘지 전자 같은게 여기서 여기 노리고 이제 들어간거거든요 그죠 20일권에 이거는 확인하고 20일권에서 들어갔고 이런 그런 기쁨을 쓰면 이렇게 가능하고 아무래 퍼스픽 같은것도 그렇게 가능한겁니다 20일 이렇게 그죠 기억나네 이야기하니까 그죠 SK이너베이션은 그렇게 들어갔네 갑자기 생각 안났어 20일 돌파했으니까 들어갔다고 분명히 있었는데 빠졌습니까 올라갔어 여기에서 샀는데 그죠 여기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말했어요 볼린즈벤드에서는 한번 수돗한다 수돗했어요 자 시장이 턴 한다면 별로 안올랐기 때문에 이거 여기까지 60일까지 갈 가능성 짜 보겠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 메소 시켰어요 사실은 눌려주면 추가 메소 하면 좋은데 메롱하고 갈 가능성 있어 그래서 쫄아서 레이철리가 400이 있는데요 250 남겨놨습니다 쫄지 말고 사 들어가 방법을 제시했어요 뭐 어떻게 현대차 이제 다 왔거든 현대차 여러분 올만큼 왔어 오늘 3분의 1 던졌고 만약에 밑으로 좀 쳐지면 이거 던진거 가지고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릴 때 그냥 돈 안 올리고 요게 만약에 쳐지면 여기서 다시 매수하면 돼 돼 그럼 약간 수긍해서 들어가더라구요 쫄이거든 그죠 낙폭 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시장 흔들리는 거 봤기 때문에 쫄아요 닥터케인은 잘 안 쫓습니다 그보다 심한 상황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다 알고 있는데 손이 안 나가지 그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올려놓으십시오 냥냥 러브유 러브유 미투 안돼 양냥이한테 마음을 지금 많이 빼고 있기 때문에 러브유 이러만 하면 곤란해 이제 또 가까이 가서 좀 더 멀리 간다는데 보고 싶으면 찾아갈 수도 없잖아 안돼 자 그래서 닥터케인은 주식이 좋구요 방송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시간이 되어서 채팅도 상당히 많이 날렸어요 제이제이가 놀랬을 거야 뭐 무슨 시그널이 이렇게 날라오나 그동안 바빠서 뭐 많이 못 날린다 하던데 처음 봤잖아 오늘 날릴 때 보통 이 정도로 날린다 이제 이노베이온도 많이 먹었던 종목이 이것도 여기 샀어 여기가 먹고 다시 들어가 먹고 많이 먹었어 여러분들 뭐 이상한 종목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죠 노우 여기 있는 거 한 6-70 종목만 바삭하게 보십시오 닥터케 이거 바삭 안 할 것 같아요 맨날 이것만 가지고 방송하는데 어디서 서고 어디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느 정도 간파가 잘 태요 그래서 펫놈 패는 게 유의한 점도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눈에 바삭하다고요 여기 잡주가 있습니까 잡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3% 2% 3% 7% 8% 먹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뉴프라이드 4600원 자 일단 시작되는 3행제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전망도 확률 되게 높아요 그죠 한미약품 아직 별로입니다 종근당 괜찮다니까 기초이님이 11만원에 들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괜찮으니까 더 들고 가봐라 그 번전간 왔어요 올라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유한양행 좀 지저분해서 하기 싫어요 쌈바 관심 없습니다 대웅제약 관심 있어요 대번에 어제 낙폭 손절하려고 하는 건 제가 손절하라고 그랬습니까 노우 여기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 대번 3.5% 올라갑니다 올라간 거 가만 안 냅둬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플러스권 다 돌려냈어요 그게 바로 3번 매수기법 지지권에서 샀는데 1차 매수했는데 쳐줘도 두 번째 지지권에서 다시 매수해서 반등 시도 나올 때 잘 처리하는 거 안 밀리기 때문에 홀딩 플러스 9천원 3번 매수기법입니다 알아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3번 매수기법 이제 번호를 좀 붙여줘야 되겠어요 자 신라제 뭐 반등하고 있으나 별로예요 여기 위에 장성 많아요 HLB도 HLB도 위에 장성 많아요 별로입니다 메디톡스는 점점점점 좀 더 좋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로 여기 돌파하고 나면 더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잘 안 밀려요 그죠 휴질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메디포스트 별로예요 아직까지 제넥심 별로입니다 코롱티슈진 별로예요 코롱생명과학 별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구우시입니다 사자 괜찮다 하고 난 다음에 날라갑니다 2차전지도 살짝 돌아서는 것 같다 한 이후로 LG와 괜찮다 했는데 올라갑니다 삼성 SDA 좀 더 늘려주는 관심이 있구요 SK이노베이션 4 들어가는데 플러스건 유지 중이고 LS산전 넣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올라갑니다 그죠 일진 모터리에서 별로다 그랬습니다 안 넣죠 여기 그죠 없습니다 사막 콘덴서 아직까지 안 넣죠 그냥 이제 돌파하면 괜찮을 정도는 됩니다 일진 다이아 그죠 날라갑니다 날라가 그죠 우리산업 넣어놨는데 올라갔어요 그죠 쫓아가지 마세요 수소차 관련 쫓아가긴 부담스러워요 자 남북경역도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현대건설 좀 눌려줘야 되구요 현대로템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이니까 등락 좀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좀 조정받아야 되구요 부산산업 밑도 쳐지네요 조비 따라가면 안돼요 조 돼요 하하하 쫓아가 올라갈수도 있는데 쫓아가면 안돼 물리면 큰일 나요 경롱 와 세율아 너 바쁘니 쌤 어때요 나쁘지 않네 쌤 어때요 나쁘지 않네 상한가 갔어 상한가 그죠 이날 물어봤어 이날 그리고 더 가네요 이야 물어봐 놨고 사지도 못하고 바보 그죠 대하티아이 그죠 좀 더 눌려야 돼요 현대건설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장한테 관심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남북경협 다시 들어갈 땐 현대건설 들어갈 겁니다 에코마이스터 오늘 살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유진기업 눌려줘야 되는데 가벼운 정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그죠 좀 조지고 있어요 그죠 SM 말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확 쳐집니다 JYP YG하고 SM하고 SM하고 뭘 많이 언급했습니까 YG 언급했어요 SM 뺐습니다 빠지는 규모를 보십시오 이거는 지지권이 있는데 SM은 밑으로 확 쳐집니다 그래서 벌써 빼놨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흐름들을 잘 간파하셔야 돼요 이거 비슷한거 뭐 삼성 엔지니어링 별로라서 뺐지 않습니까 그죠 왜 자꾸 여기 흔들흔들 하면 안좋은거거든 대번 올라타야돼 밑으로 쳐졌죠 별로라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NC소프트는 올라타는거 아닙니까 올라타는거 이런거는 눌려주면 양호입니다 48만권 오면 또 사줄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정거점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안 밀려요 올립니다 일로 일로 쫓아가지 마세요 눌려줘야 돼요 자 그런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자 유료방에서 추천해서 폭락했는데 닥터케인 무료방인데 승률이 끝내주죠 레첼야 자 우리 저기 푸조 푸조선수는 정나무 선수라고 무패랍니다 닥터케이라고 해가지고 손절한적 없어요 딱 이릅니다 쌈바는 여기있는 양양이하고 풀빵 질러가지고 20% 먹었어요 이야 신하 아닙니까 신하 으아 홍국이 형님처럼 으아 그죠 자 종목상담은 이어서 나갑니다 방송하면 끊고 갑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요즘입니다 무신가 하면 아 시그널 나오는대로 잘 아 대처하면 충분히 아 이제 한번 해볼만한 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외국인 형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기간 같이 들어오는데 쫄아서 현금 60% 아까 들고 있다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러한 아 포트폴리오 아 사고팔고 내지는 포트폴리오 운용에 닥터케이 강점이 있다 사고팔고 잘할 수 있다 닥터케이는 잘하고 있다 잘해왔다 검증하면 해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하도록 수신 알림 해놓으시고요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감있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검증해보시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시션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누르고 닥터케이에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아 힘이 나겠죠 광고 나올 때 스킵하면 아무도 안 돼요 2천원도 못 벌어요 요새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딱 I'm 닥터케이야 이어집니다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